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새락에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새낭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더 직접 가서 보고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마음이 쓰였던 친구가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검둥이 라는 친구였습니다 할머님이 거의 20살까지 잘 키우셨던 아이인데 폭이 이만큼 날려서 그걸 좀 치료해 주고 싶다고 우리 새낭에 제보가 들어왔던 아이고 다행히 저보다 사실 우리 VIP 동물병원의 김종인 원장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수술도 너무 잘해줘서 폭을 떼고 다시 집으로 학머니와 재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사실 가지고 있는 지병들도 있었고 제가 그래서 약도 가져다 드리기로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는 것보다 저도 검둥이가 너무 착하고 이뻤어서 검둥이를 좀 보고 싶어서 오늘 지금 검둥이를 만나러 갑니다 선물을 이만큼 싸둘고 아 나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기대가 되는데 우선 이거는 네 같이 도와주시겠어요? 다 검둥이 거 이게 다 검둥이 거 선물 가지고 왔어요 아니 벙가야 벙지 막 나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털도 막 났을 거고 수술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털 많이 났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 보여주셨네 범둥아 으이 이뻐라 잘 있었어 수술 부위도 한번 보자 우선 다시 재바라 아 너무 깨끗해 지금 다시 올라오거나 다시 생기거나 이런 느낌도 지금 없거든요 나는 여기가 조금 이래서 아 이거는 수술하다가 그거 아니 수술하다가 이제 우리가 피부를 많이 띄워내다 보니까 접힌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때 다시 생긴 건 없어요 선물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게 다 검둥이 건데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어우 추워 일로 와봐 너 옷 처음 입어보지? 잘 맞나 한번 보자 아이고 내가 배불러 다 해봐라 후딱 같아 사이즈 너무 잘 맞는다 사이즈 너무 잘 맞는다 아 그리고 이것도 제가 또 검둥이 것만 가져오면 좀 그래서 할머니 추우실까봐 할머니 한번 이거 입어보세요 할머니 옷인데 이게 또 너무 클까 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해야겠다 아니 이런 거 왜 또 다까지 사주지 또 검둥이만 입히면 좀 그렇잖아요 아 잘맞는 됐다 됐다 하하하하 지금 검둥이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 심장에 벌레 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검둥이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선 혹은 됐으니까 이걸로 하면 좀 관리가 될 거예요 많이 아프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될 거라서 이건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제가 플래너에다 적어놓고 할머니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전화드릴게요 저희 간식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야 이거 선생님 회사에서 만든 거야 맛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고기로 된 약인데 사료도 좀 좋은 사료로 더 가져왔어요 같이 주시고 혹시 다시 커지는 부분이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없죠 네네 다 만져봤는데 그런 부분 전혀 지금 느낌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인기 엄청 많으신 거 알아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할머니 인기 엄청 많으신 거 알아요 할머니 너무 좋으시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 검증이 때문에 할머니까지 철저했구만 이렇게 이뻐졌어 우리가 마지막 방송이 어땠냐면 여기에 그래도 실밥이 있는 거가 보였어요 털도 좀 덜 나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다 좋아진 모습이 딱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그 수술 같이 한 순위에서도 자기가 수술한 것 중에 이렇게 큰 혹은 처음 해본대요 그래요 우리 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이 영상 보여주면 진짜 뿌듯해하고 진짜 좋아하겠다 나 그랬는데 선생님을 이렇게 고쳐줬잖아 근데 이렇게 고맙다가 아니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꼬리로 지금 고맙다고 하고 있어 다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선생님을 몰라봐 아 다행이다 날씨 딱 더 추워지기 전에 네 검둥이랑 할머니 옷 가져와서 다행이다 내가 어 할머니 잘 지켜드려 너 니가 잘 지켜드려야 돼 할머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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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검둥아 이제 할머니 힘드시다 허리 아프시다 아니 이게 할머니이랑 검둥이 건강한 거 보는 게 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때 허리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나도 할머니 보고 손이 자니까 검둥이도 건강해지시고 할머니도 건강해지셨죠 네 아 눈 온다 너무 이쁘다 검둥아 옷 잘 입고 있어 다음에 더 이쁜 옷도 보내줄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 나오지 마세요 할머니 네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요 항상 좋은 일 닮아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들어왔습니다 이idée 화장실 amd 무엇인가요 수고 viens 가족動 Carl 안녕하세요 Ni 고마워요 네